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비기너 레벨입니다. 이 작품은 태그가 한 번 있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9시에서 1번 섹션 1 시작하시면 20카운트 끝나면 12시입니다. 그래서 섹션 3에 4카운트를 진행하시고 다시 섹션 1으로 돌아가시고 태그는 5월 끝나면 3시 방향을 오실 거예요. 3시에서 태그 8카운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태그부터 설명드릴게요. 토스트럭 하시면서 재즈박스를 하시면 돼요. 자 오른발부터 크로스 토터치 힐 드롭 왼발 백토터치 힐 드롭 오른발 사이드에 토스트럭 왼발 투게더에서 토스트럭 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버 크로스 홀드 크로스 홀드 왼발 사이드에 리커버 왼발 크로스 홀드 오른발 사이드에 리커버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쌈바 스텝 크로스 사이드에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에 리커버 오른발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크로스로 마무리 오버 크로스 4분의 1턴 왼발 백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1, 2, 3, 4, 5, 6, 7, 8 세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쪽으로 롤링 바이 턴 터치 4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오른쪽 어깨로 2분의 1턴 왼발 백스텝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스텝 마무리 왼발 터치 이지 옵션이 있어요 롤링 바이 턴이 어려우신 분들은 바인 스텝 터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지 옵션 사이드 스텝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1, 2, 3, 4, 5, 6, 7, 8 라스트 섹션 왼발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터치 왼발부터 세 걸음 걸으시면서 왼쪽 어깨 방향으로 2분의 1턴 3시로 가시면 됩니다 워크, 워크, 워크 3시로 도착하여는 오른발 브러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